네, KG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인데요. 사실 대한민국에서 전자결제주의 쌍두, 마차가 KG모빌리언스, 다나리였는데 요즘에 NHN 사이버 결제 이렇게 지금 3개 종목 정도가 좀 두학을 받고 있죠. 사실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자진포 결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에서 워낙 이제 결제 시장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여러가지 오프라인에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할 부분들은 요즘은 거의 다 카드로 결제하고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인터넷 결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, 이 부분을 두학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등이 페이먼트 사업 부분이 두학을 받고 있는데 모빌리언스지 않습니까? 모빌리언스라는 것이 결국 휴대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매출의 페이먼트가 94%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케이지 모빌리언스의 어떤 이러한 상품적인 부분들을 어디서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네이버에서 쓰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대한 시장, 네이버 쇼핑에 대한 시장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관목할 만한 성장률로 시장에서 지금 케이지 모빌리언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1번가입니다. 11번가가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랑 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또다시 11번가라는 또 SK 플랫폼이죠. 11번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도약할 수 있고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주식이 그래도 타 상품보다 좋은 것은 예측 가능한 실적이 있다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19년도 7,400억에서 8,100억으로 1,000억 정도가 또 상승을 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, 최근 4개년과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 980억이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상황에서 자산 1조 4천억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흐름 보셨을 때 다른 종목들에 대비 크게 상승 안 했습니다. 대부분 이제 한 4배에서 5배 상승 구간을 보인 반면에 지금 3,085원에서 1만 5백원이면 한 3배 구간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수당가는 보수적으로요. 한 1만 5백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좀 빠르게 가기보다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만 2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1만 2천원의 저항대가 좀 많이 보인다는 부분입니다. 주식은 지지와 저항로직에서 저항대가 보이게 되면 매도적인 포지션도 항상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8,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